대법원 추가 조사위원회는 판사 블랙리스트 유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결론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뒷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법원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들, 이른바 거점 법관들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급 법원에 흩어져 있는 거점 법관을 통해 사찰에 가까운 비공식적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더라도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인 판사들도 정보 수집 대상이었다고 추가 조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판사 개인의 신상은 물론이고 성향, 과거 연구회 활동 이력, SNS 활동까지 폭넓은 정보가 수집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추가 조사위원회는 법원 행정처가 이를 토대로 법관들을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으로 나눠 적절히 관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통상적인 개념의 블랙리스트는 아니라도 행정처의 이런 행위가 중대한 직권남용에 해당했다는 데에는 조사위 내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손형안입니다.